안녕하세요 고양이 스케치북의 써머입니다 오늘은 말랑이 온라인 말랑말랑 컬러링북을 소개해드리고 색칠도 해볼거에요 이 책도 힐링컬러링 네이버 카페에서 첫평 이벤트로 받게 되었는데요 꽤 반짝반짝한 재질이구요 책 두께는 요정도 말랑이 온라인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어요 그 그림이 컬러링북으로 나온건데요 첫페이지부터 엄청 귀여운 애들이 나옵니다 앞에 말랑드 소개라고 해서 말랑이 온라인의 캐릭터들이 쭉 나오구요 여기서부터 컬러링 페이지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경색깔이 들어가있고 선도 색깔이 들어가있어서 색칠하기 간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림이 큼직큼직해서 아이들 색칠하기도 좋고 돌돌이 색연필 지구색연필 그런걸로도 색칠하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엄청 귀엽죠 여기는 선이 되게 포슬포슬하게 그려져 있어요 컬러링 페이지는 끝났고요 여기 뒤에는 특별 부록으로 말랑이를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캐릭터를 생각해서 만들어보는 그런 페이지 같아요 또 종이놀이도 있어서 가위로 도안을 잘라서 이런 케이크를 만들어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색칠도 하고 만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 같아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큰 색연필이 없어서 그냥 연필 신인필로 칠해볼 건데요 짝꿍쥐의 학교생활 여기 한번 색칠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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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